동부시장에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 서산시민이 인정한 동부시장의 명물 찾아 떠나볼까요? 모락모락 뽀얀 진빵에 노릇노릇 잘 구워진 호떡까지 이 호떡이 혹시 동부시장의 명물? 이 아니고 바로 이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동부시장 명물 되시겠습니다 호떡경녀 63년 호떡의 심팡복자 할머니 동부시장에 오면 꼭 맛봐야 한다는 이 호떡 노릇노릇 구워진 호떡들을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할머니 이거 혹시 먹어봐주세요? 네 서산에서 가장 유명한 호떡의 맛 어떤가요? 음 오 맛있다 할머니 이게 옛날 호떡인거죠? 옛날 옛날 호떡이 이렇게 안한가요 음 옛날 반식으로 이렇게 호떡을 만들어서 그런데 와 꿀맛이 방금 간잼이 한 상 먹을 사람 맞나요? 음 이게 바로 꿀 호떡이다 서산을 평작한 방북자 할머니표 호떡엔 남다른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반죽 막걸리 막걸리? 네 아 막걸리가 그런 거 없어요? 막걸리와 할머니표 노하우가 잔뜩 들어간 재료들을 넣으면 쫄깃쫄깃 식감의 반죽 완성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달콤한 설탕을 가득 넣어주는데 하나 둘 셋 쟁반 가득 채운 호떡 반죽들입니다 노릇노릇 기름기 없이 맛있게 익어가는 호떡을 보고 있으면 가던 발걸음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동부시장의 역사와 함께 흐른 방북자 할머니의 호떡 한결같은 맛에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하는데 63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한결같은 맛과 정성으로 손님들을 반겨주신 당복자 할머니 추억의 호떡 맛이 그립다고요? 그렇다면 그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서산 동부시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세요 지금 바로 서산의 명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냥 명인 아닙니다 바로 한과의 명인 한과 명인을 찾아 도착한 부성면의 한 한과 공장 역시 한과 씩답게 들어오다 보자 한과들이 이렇게 까득하네 와우 맛있겠다 어? 생강 한과? 서산 특산물 생강이 들어간 한과라 그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독특할 것 같은데 일단 명인을 만나러 갑시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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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 네 와 진짜 진짜 이렇게 다 만들었네요 네 음 와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네 맛있어요 한번 다 써보세요 따뜻한 한과 네 과연 간 만든 한과의 맛은? 음 부드러운데요? 네 맛있다 네 와 이게 여기지 명인이 만드신 한과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요 그 유명하신 명인 누구신가요? 어? 어머니? 한과는 나의 운명 서산 생강한과 노수영 명인 온 가족이 함께 생강한과를 만든지도 벌써 10여년 매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한과는 어느덧 서산을 대표하는 1등 간식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명인과 가족들이 있는 땀방울의 결과물이겠죠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생강한과 이게 생강하고 한과가 이렇게 만났죠? 아 좋습니다 생강을 넣어서 만들어서 생강한과예요 서산의 특성품 생강을 가로는 거예요 서산은 해풍을 맞은 생강이라 맛도 깊고 풍미가 좀 있어요 다른데 생강보다 음 뻥 뚫리는데요 네 되게 깊고 약간 쓴맛도 있지만 약간 시원하고 달콤한 향이 있는데요 조청에 갈아준 생강을 넣고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생강한과 재료 준비 완료 서산 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한 생강한과 2014년 2014년 명인인증서를 수여받은 이후 4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서산의 대표 먹거리로 급상승했는데요 해부이 그 성지 순례 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한과를 드시고 그때부터 전국에 서산 생강한과 하면 맛은 최고다 오 대박나요 그럼 그때 기원님께서 딱 한과를 먹고 몰았거든요 오 딜리셔 생강한과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이번엔 명인을 도와 직접 생강한과를 만들어보는 아비가일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으로 한과 만들기에 집중하는데요 잘하네 한과 공식 명인에게도 칭찬받은 아비가일표 생강한과 제법 전문가 같죠 지금까지 이렇게 찬한 한과를 만들 수 있는 명인! 네 앞으로도 국민 주신다 전 국민이 제가 만든 한과를 드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이 이 한과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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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 한과 생강한과 한과 한과 맛있어요 피셔보세요 오리들도 한가로 수영을 즐기는 해질녘의 바닷가 아비가일 지금 찾아갈 곳은 어디죠? 서산의 아름다운 노을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찾아간 서산의 마지막 여행지 아비가일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간호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벽하게 길이 만들어졌지? 물길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가노도의 작은 암자 간호람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간호람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한 곳인 간호람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낙조로 유명한 영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온답니다 아셨죠? 시간을 잘 맞추면 이 길도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고 잘 왔습니다 떨어지는 해를 온몸으로 맞으며 낙조를 즐기는 아비가일 오늘의 일물 정말 최고! 여러분도 꼭 이 가노도에 오셔서 인생샷 남겨줬으면 합척겠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낙조를 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카메라는 꼭 챙기셔야겠죠? 해도 지고 허기도 질 저녁 시간 지금 보니까 여기 강월도에서 굴이 철인가봐요 어디 굴적도 있고 굴밥도 있고 생굴도 있고 오! 굴이 엄청 맛있나봐요 지금 그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가늘함 인근에 있는 굴 전문점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국 아가씨가 오셨네요 네 굴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굴에 아주 달인이 하나 있어요 진짜요? 따라와 달인 달인? 달인 달인 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달인조사 미인이신데요? 어서오세요 단월또 굴요리의 달인 조리경력 20년의 이문숙 어머니 이게 서산 굴이에요? 네 서산 간월또 자연산 굴이에요 와우 뭐 이렇게 먹어봐도 되는거죠? 오늘 굴 따서 심심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오오 맛 좋더라 진짜 음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바다구이에요 음 본격적으로 영양 굴밥을 만들어 볼 시간 이게 재료인가봐요? 네 굴밥 잘 해드립니다 맵쌀과 찹쌀 양성이 버섯에 당근 호두 은행 밤이 들어간 영양 만점 굴밥 왠지 밥을 먹으면 추위도 착 날려버릴 것 같아요 오우 따뜻하겠다 재료들을 넣은 뚝배기를 센 불에 올린 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굴을 추가해 주는데요 이때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어 뜸 들이는 것이 포인트 굴밥이 완성되는 동안 두 번째 굴요리 굴 파전을 만들어 봅시다 부추와 당근 호박을 썰어놓은 반죽을 넓게 펴서 붙인 후 초파와 싱싱한 생굴을 듬뿍 올려줍니다 오 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네 굴 파전이라서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역시나 달인다운 파전 뒤집기 기술 그렇게 몇 번을 뒤집고 나면 노릇노릇한 굴전 완성 와 정말 먹음직스럽죠 성장 전환자에게 만난 굴섭방 대륙이요 영양굴밥부터 맛보는 아비가일 김에 싸서 먹고 근양도 먹고 맛은 어떤가요? 영양굴밥부터 맛도 듬뿍 그리고 스마일 것때도 오 최고네요 최고예요 겨울철에는 물이 최고예요 제일 맛있을 때 땅땅 음 쉬지 않고 들어가는 음식들 누가 안 따라오니까 천천히 좀 드세요 그러다 체하겠어요 음 달콩달콩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서산의 푸근한 정까지 느낀 서산식도락여행 서산하니까 너무 좋죠? 와 진짜 좋아요 뭔가 따뜻해 그런 느낌을 벗겨져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이 많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은 서산을 여행지로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맛있piel물 드시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